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명절이나 특별한 날에 입는 우리의 전통의복인 한복 저렴한 비용에 골라서 입을 수 있는 한복 공유방이 주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 현장의 강서 구민영상기자단 김영자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가양이동 주민센터 2층 유휴 공간에는 주민들이 기증한 한복이 가득 진열되어 있습니다. 주민자체 사업으로 지난 2015년부터 진행한 한복 공유사업은 입소문이 나면서 꾸준히 고객이 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설에는 많은 주민들이 찾아 이틀간 연장운영으로 편의를 제공했습니다. 한복 공유사업을 열어야 하다 보니 기증한복도 많이 있지만 저희 자체 기금으로 새로운 한복도 구입해 놓았습니다. 주로 어른들 단체 행사 때나 유치원 등에서 예절 교육시 빌려입고 만족해 하십니다. 한복 공유방을 찾은 주민들은 다양하게 구비된 한복을 선택하고 입어보며 자신에게 어울리는 한복을 고르느라 여념이 없습니다. 운영시간은 매주 화요일 오후 1시에서 5시까지이며 대여기간은 일주일입니다. 대여료는 보증금 만원에 성인 2만원, 아동 만원이며 기초생활수급자는 50%, 5벌 이상 대여시에는 20% 할인 혜택도 주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누리개와 꽃신 등 한복과 어울리는 액세서리도 갖추고 있어 더욱 품위있는 한복자림을 연출할 수 있습니다. 강서구에서는 한복 공유방 외에도 장난감과 생활공고 대여 등 다양한 공유사업으로 주민들의 가계부담도 줄이고 생활에 편리함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강서구민영상기자단 김영자입니다. 강서구